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해성사왕 햄버거 세트를 넉넉하게 걸고 있다고 하니까 여기저기서 도전을 많이들 해주시네요. 거의 뭐 읽히는 분들께 다 드릴 수 있는 정도의 숫자입니다. 손정민씨 다른 라디오 듣다가 햄버거 세트 때문에 펌펀투데이 놀러왔어요. 진짜 새싹이시네요. 어디 뭐 라디오 커뮤니티에서 야 지금 펌펀 가면 햄버거 막 준대! 거기 가서 도전해! 손정민씨 드립니다! 많아요. 추은영씨 식두기 오늘 미역국 끓이게 그 미역 좀 잘라주세요. 아 죄송해요. 머리카락이네요. 추은영씨 드립니다! 미역 잘라요. 드립니다. 돌미역이 한상미씨 제가 칫솔로 운동화를 빨았는데 알고보니 오빠 칫솔이었어요. 그런데 말 안했어요. 하셨습니다. 다시 꽂아놓지만 않았으면 됐지. 버렸으면 됐지. 근데 꽂아놓은 것 같아서 아주 못된 게 제 스타일이어서 한상미씨 드립니다! 0281님! 아빠가 괜찮다는 거 굳이 하겠다고 귀 파드리다가 피 났어요. 아빠 사랑해! 하셨는데 이럴 때는 귀에 이렇게 파드리고 아! 아! 했는데 야! 피 나는데? 아니 안 나요. 피가 철철 나는데 지혈하면서 안 난다고. 0281님 드립니다! 햄버거 막불입니다. 여기 미국이에요. 뭐야? 미국이... 0585님! 옛날 옛날 유치원 때 시금치 먹기 싫어서 점심시간에 서랍 속에 전부 넣어놨습니다. 선생님 죄송해요! 라고 보내셨는데요. 0585님! 한 번쯤! 지금 이 타이밍에 안 드릴 때가 된 것 같아요. 0585님! 안 드립니다! 0595님! 목욕탕에서 샴푸를 안 들고 와서 다른 분 샴푸를 몰래 원펌핑 한 적이 있습니다. 원펌핑까지는 한국에서는 정! 투펌핑은 도둑질! 원펌핑 괜찮아요. 남의 샴푸 쓰리펌핑 투펌핑은 안 돼요. 투펌핑 이하는 건 괜찮습니다. 왜냐하면 원펌핑은 실수로 눌렀다고 할 수가 있는데 투펌핑은 실수가 아니거든요. 0595님! 실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실패! 농담이고요. 드립니다! 0197님! 동료가 호섭이 머리를 하고 출근했는데 새로이 머리 스타일이라고 얘기해줬어요. 라고 하셨습니다. 이건 동료를 아끼는 마음이죠. 괜찮아요. 윤시우씨! 어릴 때 누나 친구가 우리 집에 놀러왔는데 집에 못 가게 신발을 TV 뒤에 숨겼어요. 라고 하셨네요. 안 돼요. 그러면 안 돼요. 윤시우씨! 드립니다! 4537님! 집사람 몸무게 재는데 뒤에서 발가락을 살짝 눌렀는데 살 많이 쪘다고 울더라고요. 미안해 여보! 하셨는데 너무 귀엽다. 이런 귀여운 장난은 그리고 두 분이 너무 행복해 보이네요. 이렇게 알콩달콩 사는 모습 꼴 베기 싫어서 안 드립니다! Era! 이 sini! 감사합니다.